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옷으로 패션쇼를 할거야. 누가 제일 예쁘게 나올지. 재밌겠다. 제일 예쁘게 변신하나 한번 해보자. 엄마가 옷을 3개를 준비했어. 이거는 제 롱치마에요. 허리부터 길게 내려오는 롱스커트구요. 이거 1번. 이거는 2번. 이거는 원피스에요. 원피스. 2번 원피스. 1번. 2번 치마. 3번은 티셔츠에요. 가위바위보해서 선택을 할건데. 미나는 가위바위보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해줄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주아. 다하랑 엄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너가 이랬구나. 그러면 주아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거? 이게 이거. 다하는 어떤거? 이거. 그럼 미나는 이거. 이거 제일 작은게 미나되서 더 잘됐다. 그치? 그럼 이제 변신을 해볼까요? 응. 변신병. 짠. 자, 미나가 불편해서 꽃을 형아랑 바꿨어요. 1번. 이다 멋진 포즈 지워보세요. 이쁜 포즈 지워보세요. 미스 이주하. 이주하. 개선 상황. 짜생 Republicans. 2004년의 초콜릿, 2012년 배 AA아야 następ다. 이 조개INA Vai 대법산치. 무너뜨뱀 trending 토짝. 아리아야말 bio. 아리아야말51 eighth. 상 Room nehmen게. 아리아야마와 또 nikola 으까라. 우리 공주님. 자꾸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우리 공주님. 머리띠 다 빠졌어요.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아야, 괜찮나 봐. 민아 얼굴 빨개졌다. 머리 아팠나 봐. 우리 민공주님은 어떡할까요? 공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주님은 예뻐요, 아주 사뿐사뿐. 사뿐사뿐? 주아야, 주아는 아줌마 같애. 아줌마 옷 다 흘러내려. 일로 오세요. 방송사고. 방송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공주님, 민공주님.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이쁘게 드레스 입고 그렇게 엽기적인 표정을 주면 어떡해. 야, 공주가 그게 뭐야. 공주는 3편 4편 해야지. 여러분, 누가 제일 예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호흡사고. Sergey님, 잠깐. 왜? 민공주님. 생각보다 물랬어? 민공주님, 머리끼가 왜 묶었냐니? 추천, 왕자님과 춘추러 가 주세요. 왕자님이 어딨어? 왕자님을 잘 못 춰 거죠. 춤 촬영? 춤 촬영? 우리 둘이 춤춰 이렇게 드릴 수 작고 그리고 춤 춰 미얀마 미얀마 이렇게 드러내려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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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여 Ching 미여 다야 올려 올려 위에 tool perto 오이 공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돼 고개 야 근데 너네는 서로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주아가 제일 예뻐보여? 어 낙지는 이 옷이 미나 옷이 예뻐 미나야, 미나는 어떤 옷이 제일 예뻐? 미나는 집게 제일 이쁘대 미나와... 미나와... 미나의 눈이 꺼져 나는 왜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면 안 cabinet 마시지 않지만 또 그녀를 뚫 Ash clout